미 대선 경합주 7곳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곳, 트럼프 전 대통령이 3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오차범위 안에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면서 두 후보 캠프는 막판 광고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를 보면 광고에 돈을 더 많이 쓴 후보가 승리한 경우가 많아서 두 캠프 모두 재원 마련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우리 돈 130억 원을 들인 해리스 캠프 TV 광고입니다. 상대적으로 남성 지지세가 약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트럼프는 광고에서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직격합니다. 최근 대선에서 힐러리를 제외하면 2008년과 2012년 오바마, 2020년 바이든 모두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은 광고비를 쓰고 당선됐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초박빙 판세 속에서 경쟁하고 있는 두 후보가 굿즈까지 만들어 파는 등 광고비 마련에 열을 올리게 했습니다. 선거 모금액이 해리스의 60%에 불과한 트럼프는 신발에 이어 동전까지 만들었습니다. 해리스도 5만 달러, 우리 돈 6,700만 원을 기부하면 같이 사진을 찍어주는 등 광고 재원 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욱입니다.